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하이라키에서 주신고등학교 퀸 중에 퀸 정재희 역을 맡은 노정희입니다. 위소뒤의 비밀을 감춘 의문의 전학생 강화 역할을 맡은 이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신고룹의 후계자이자 주신고등학교 서열 1위 김미안 역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질투에 와신 윤혜라 역할을 맡은 지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주얼과 다정화를 겸비한 이유진 역의 이원정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선택받은 대한민국 최상위 재벌 후계자들이 모인 주신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01%의 소수가 질서해자 법으로 군림하는 이 주신고등학교에 비밀을 품은 전학생이 입학하는데요. 경고했던 그들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며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작품 하이라키는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